신대박 역에서는 1km 떠서 걸음이 빠르신 분들은 성인 남자는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대신에 구로드 리털 역이 조금 더 가까워요 10분은 넘지 않고요 구로드 리털 역에서 가격이 이 정도가 1,000에 40이면 완전 좋겠지만 1,000에 45만원입니다 물론 지상층이고 내부 살 때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한 분리형이고 여기 화장실 창문도 있고요 사실 이 정도면 1,000에 50도 받아요 1,000에 50도 받고 1,000에 40으로 반지하면 1,000에 40으로 반지하 자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,000에 45의 지상층에 이 정도 사이즈에 깔끔하면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1,000에 50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,000에 70도 받는 건가 1,000,000에 100,000에 100원을 받으면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은 1,000에 100,000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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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,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